이 표현은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손님에게 차가운 어깨고기를 내주었던 데서 유래한 표현으로 차갑게 대하는 태도 또는 쌀쌀 맞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입니다. 이 표현은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이 표현은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이 표현은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는 매일매일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